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먹방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코아쿠토 팝핑보바 썰어먹는 솜사탕 바다포도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 뒷집 먹방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 먹는 분필 굴랍 자문 먹는 색종이 그리고 머랭 쿠키 아니 이런걸 도대체 무슨 맛에 먹는거야 2탄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 도전할 녀석들입니다 터키 구름과자 애스트롯트 우주식량 해리포터 젤리빈 라스굴라 아니 도대체 이런걸 무슨 맛에 먹는거야 3편입니다 가게 분신 로즈츠 가게 분신 로즈츠 가게 분신 로즈츠 가게 분신 로즈 가게 분신 로즈 가게 분신 로즈 와아씨 와 닌자 숨 겁나 막히네 이거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사탕수수 와송 생알로에 두리안 두리안 앗 따가 앗 따가 도대체 이런걸 무슨 맛에 먹는거야 4탄 식물 특집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안녕 안녕 나는 지옥에서 온 악마야 아이쿠 제군들 아이쿠 제군들 아이쿠 제군들 아이쿠 제군들 뭐 어쩌라고 하아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음식을 가져왔어 아이쿠 제군들 아이쿠 제군들 너를 위해서 지옥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많이 먹으라 천국에서 온 음식 대구 꿀떡 벌집꿀 그리고 지옥에서 온 음식 취두부 수르스트레밍 아이쿠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 아이쿠 편 천국과 지옥 특집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하아 속쓰리맨 역시 개포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오늘의 음식 오늘의 음식입니다 청주에서 온 미친만두 대전에서 온 실비 김치 부산에서 온 범일동 메떡 그리고 어디서 온거야 이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페산로 3길 삼양식품에서 온 핵불닭 볶음면 아니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 육편 위장약 특집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망고 스틴 패션 후르츠 용과 잭 후르츠 아니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 7편 과일 특집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후 고회목 음식 소환수 후 오늘의 음식입니다 탕후루 눈알 젤리 터키시 딜라이트 먹는 숟가락 아이쿠 도대체 이런걸 왜 먹는거야 8편 출발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이봐요 이봐요 정신좀 차려보세요 아저씨 암 bringen 이런 젠잔 사망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응급실 떡볶이 사망맛 중국 당면 분모자 당면 킬바사 소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아크로 아니 도대체 이런걸 무슨 맛을 먹는거야 제 9편 떡볶이 특집입니다 원 투 쓰리 포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우주 사탕 초밥 젤리 나또 그리고 키리모찌 아니 도대체 이런걸 무슨 맛에 먹는거지 10편 출발합니다 아이쿠 제이제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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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별걸 다 먹었네 진짜 아이쿠 제이제이입 아이쿠 제이제이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